남조선의 괴뢰 집권 세력은 광주인민봉기를 북특수부대가 개입된 폭도들의 난동으로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열사들의 늑시 깃던 노래에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인민봉기를 상징하는 노래인 동시에 항쟁용사들의 용적투쟁정신을 반영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광주항쟁용사들의 순간 녹슬 되새겨보며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설 새로운 신심과 의지를 가다듬곤 했습니다. 거기 보면 시민군들이 거동수상자 한두 명을 계엄군한테 넘겼다. 그런 증언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시민군들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했다는 얘기고 몇백 명씩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어느 도단이죠. 그리고 당시에 시민군들이 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북한은 오판하지 말아라. 이런 구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거동수상자도 예를 들자면 신고도 하고 말이죠. 그런 신고가 많았어요. 그리고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전남도청을 점령을 해서 최후의 공수부대하고 교전을 해서 다 죽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전남도청을 점령을 해서 최후 결전을 벌인 사람들은 다 드러났어요. 다 시민군들이었어요.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살았어요. 산 사람들이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우선 참여한 수만 명의 시민이 있고 그리고 국군이 대규모의 국군이 있고 그리고 국내외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상황을 다 지켜봤거든요. 때문에 300명이 이동을 해서 일부에서는 휴전선에 땅굴을 파서 그 땅굴이 광주 가까이 또는 수도권까지 파고 와서 그 터널을 통해서 땅굴을 통해서 진입했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거 소설 아닙니다. 다 침밭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일부 주장을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사가 사실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대낮에 마구 이렇게 돼서 튀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입장에서는 이게 터무니없지 않다. 왜냐하면 전문 증거도 법정에서 까다롭긴 하지만 일부 요건 하에서 증명력이 인정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도 적정한 선에서 일단은 진실과 사실이라는 범죄 내에서 진행이 돼야 합니다. 아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역사 외국이고.